이거 진짜 버그이네 안 돼요 아 이거 로딩하라는 신에 계시네 아 로딩하기 싫었는데요 이거 버그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로딩을 해야겠네 너무 루즈해지니까 진짜 로딩 자주 하면 안 되는데 방금은 진짜 버그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 같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핑계죠 핑계 개쩔었죠 로딩되고 나서 조금 이따가 쏴야 되나 보다 첫탄은 무조건 빗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첫탄은 무조건 빗나갔어 그 다음에 아까보다 높은 올라갔어 뭐지 왜 올라갔지 아까 64% 였는데 이거 치명타다 치명 치명타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안нюud다 아오 아오 어허 here we go 하 하 하 하 하 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또 어떻게까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까보다 아까도 피라도 삶 남았지 지금 이거 조졌어요 이거 제발 아 좀 피해라 좀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거 정답은 그거였어 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였어 신병 밑기로 도망갔어야 됐어 아 로스트 무리젤을 믿는다 로스트 무리젤을 믿는다 로스트가 어그로 끌어주고 도망가자 나는 나는 갈거야 아 이거 진짜 이거 조지는가 이건가 이제 로라 제가 이거 박스님이 한 대만 맞아둬야 돼 내가 이거 박스님이 한 대만 맞아둬야 돼 안 죽고 맞아주면 돼 그럼 둘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저기 저기 나타났는데 나타났지만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강철 강철 강철의 육체를 가지고 도망을 쳐라 강철 공격 이승 진단 이승 시작 이승 궁극기 하..하버 위브는 뭐야? 하..하버 위브는 뭐야? 하..하버 위브는 뭐야? 아 미친 현옥 뭔데 이거? 아니.. 아니요.. 제발 너무.. 현옥 깨워주려면 누가 깨워줘야 되는데? 사나깃슨! 아나톨리 바신레인지 있지 않게 제발 나만 살려줘 제발 너무.. 제발 지식 주출하지 마세요 제발 지식 주출하지 마세요 너무 지식 주출하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미치겠다 진짜.. 제발 지식 주출하고 제발 지식 주출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지식 주출하자 이게 진짜 지식 주출이 진짜 지식 주출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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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는 했지만 상황은 더 안좋아졌습니다 이 obese는 들을 들을 수 없군요 우리는 더 비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tech fab This is the wife's name 이건 찍을 자격이 없어 이건 찍을 자격이 없어 이건 찍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찍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요 너무 제가 순간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했지만 아니 그 로드를 했지만 그냥 이정도로 만족을 합시다. 그래야지 다음에 잡을때 더 짜득해져요. 일단은 목표는 달성했어요. 목표 기술자 구해오고 저 안죽고 박스님 안죽고 신병 죽고 메르쉐 죽었지만 괜찮아요 다음에 죽이는거에요. 너무 빡세다 이거 진짜 내가 다워우부터 빨리 좀 끌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저 진급했는데 증상 204에 한달도 안 온거에요. 이거 데드아이입니다. 데드아이가 능력치 세게 총을 박을 수 있는 대신 명중률이 떨어지거든요 날렵한 손은 총 권총 한번 더 쓸 수 있는데 둘이 화합 생겼네 둘이 살아남아서 그녀를 위해 복수합시다 잠시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첫 출진에 죽은 우리 메르쉐를 위해 잠시 묵념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우리 애꾸누 그는 헛되이 죽은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잠시 묵념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잠시 묵념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애꾸누 웰 이 왜 VIP지? 보상 정보랑 기술자 기술자 맞죠? 일단 이거부터 하고 아 미쳤다 지금 우리 다섯명밖에 없어요 출전가능한게 그것도 다시한번 죽을지 모르는 우리 에이스들 전부 부상 중상 막 이러고 있어요 나 지금 제재 뭐야 제재 나 나 칭호 바꿔야겠다 제재는 무슨 뜻이야 아드님 부활 부활했어요 그 말 하고나서 보는 볼수록 문재인 대통령 닮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금 미화하는건 아닙니다 아기엘님은 야생소년이 붙었고 잡녀님은 낙하산줄이 붙었는데 칭호 바꾸고 싶은거 있으면 얘기해줘요 바꿔드릴게요 지금 이거 둘이 출전을 해야되는데 둘이 출전을 못하고 있어 둘이 맹호가 됐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 아 모르겠어요 이게 붙는게 랜덤이라 낙하산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 그래도 와드님 빼고는 우리 그 시작 멤버 전부 병장되는데 이름이 게이인데 그러면은 그걸로 바꿔드릴게요 이름이 게이니까 레인보우로 바꿔줘요 레인보우 맘에 들지않아요? 게이를 상징하는 색깔이 레인보우니까 멋있는게 약간 멀리서 보면 멋있는게 일단은 지금 9일동안 싸우면 안돼요 9일동안 전력열고 게릴라 전술 그거를 열어가지고 뭘 해야되니까 절대 싸우면 안돼 신병 신병? 아니야 신병 필요없어 신병은 돈 주고 살 수도 있는데 신병은 돈 주고 살 수도 있는데 하... 오 분수석 보급품이나 먹으면 아직 근데 이거 미래가 없다 이거 제 생각에는 다시 해야될 필이거든요 미래가 없어도 너무 없어 미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콤만더 우리 모든 기능의 가능성을 사용했고 우리 시스템을 개정할 수 없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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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할 수 없을때 그가 성공했으면 그럼 우리 시스템을 계속 지켜라 오케이 경험 시작됐겠네 이게 DLC인데 거의 사실상 확장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건 진짜 사실인거같애 어려운건 너무 어려워 과학자 채용 아 근데 엘레니온 크리스탈이 없어 과학자 과학자 이거 해야되는데 신병 두명이 가 신병 두명이 가서 업그라고 오던지 아니면 디지던지 마운드 공감복이 저희가 개정기 만들어야 합니다 공감복이 이니시에이티드 6일, 6일동안 지금 싸우면 안되네 게릴라 전술학교부터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번에 왜 만들었는지 전작의 무기 이제 좀 무기가 세집니다 아... 엄청 높은 폭발을 쏘는다 명감 오일? 가오리 무기 명감 명감 썼으니깐 한번 해보자 이거는 나중에 출전할 때 아 이거 늘어나도 어쩔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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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없었네 질병이란 저거 정보수보단 보통 치움 없네 과학자 나오고 슬픈 상황에 대한 만에 그것을 only have the resources to respond to one of them. the decision is yours. 이제 출전하시는게 좋지? 오, 다 나왔어, 한 번 쯤에 다 나왔어. 이거 최정예러간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최정예로 가야겠다. 이거 수정권. 산탄총이랑 돌격수 총 둘 중에 바꿀 수가 있네. 근데 무기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아.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리퍼 내려가는 것 같아. 여기서 한 명이라도 죽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착각을 해가지고 전술학교부터 만들어가지고 전술학교는 지금 쓸모도 없는데 아 이거 무조건 깨서 과학자 얻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다가 과학만이 미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서 그 어셋은 나온다? 조지는 그냥 조지는 것도 아니야. 개 조지는 거 아 아 아 아 아 They ah 아 They e 고속력의 전차를 멈추기 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강한 지구의 선수인 것입니다. 지구 단체의 전차를 멈추고, 그 전차를 멈추고, 의미의 전차를 멈추기 전적으로 멈추기 전에. 아, 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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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다. 전차를 멈추고, 상대가 멈추고, 전차를 멈추고, 컴퓨터, 저 스윙가 통하기를 드는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진을 내보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저는 안전하지 않아도 못하고, 눈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둘이 잘 어울리는 기술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기술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기술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걸린다는 건지 걸릴 이유가 없을텐데 그냥 조력해 인생 뭐 있어? 오 깜짝이야 발걱댐 발걱댔어? 오케이 확인 아 이게 있었네 아이씨 어쩐지 팀워크 이거 뭐야? 맹우에게 추가 행동력을 제공한대 능력치 개좋은데? 어디 부셔야 되는거지? 여기? 무조건 올라가긴 올라가야되네 아마 여행을 보았다고 음 아이씨 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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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칸 있죠? 철탄 아, 철탄이 지금 뭔데? 돌격병 너무 위험한데? 너무 대놓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걸 하고 쏴 쏴 아, 여기 조준이 되네 터트릴 수가 있네 하지만은 됐어 그러면 던집니다 대미지 별로 안 들어갔는데? 아, 대미지 2나무 잠깐만 잠깐만 여기 가서 이분 전투 프로토콜이 있거든 어, 이거 왜 얘밖에 안 돼? 팀워크 나 한숨 열통생이었어 30%? 베는 건 100%인데 근데 위치가 너무 안 좋거든 이거 베면 100% 끌려가서 이거 쏴야 돼 1등 1등 2등 2등 1등 1등 저 어디야 2등 아, 1등 1등 무엇인가 5등 해역 트리거? 괜찮은거 나온거 같은데 이거 해킹하려면 좀 가까이 가야되는데 하아.. 해킹이 너무 낮아.. 능력지가 너무 낮아요 해킹.. 아 36% 확률인데 36%면 유룡도까지 가야되는데 풀었다 대박 좋았다 해킹 천재네 하나 둘 셋 넷 4명 있어요 4명 4명 지금 혼란에 빠졌다고 4명 있다는 뜻이 여전히 혼란다 4명 바이퍼 2개랑 장비용 병사 아 이거 미쳤잖아 이걸로 잠깐만 이게 우리 팀인가? 미친척하고 여기까지 달려볼까요? 피가 1인데? 미친놈 소리 미친놈 소리 미친놈 소리 미친놈 소리 점탄 던질 좀 해야 하는데 NO 맥 기계 오면 좋댑니다 기계 내리면 좋댑 저 뒤에 내리면 있다 혼란 제거되면 좋댑 웨게잉턴 하필 웨게잉턴 이거 용이 내가 된다 한번 가야겠는데 용이 내가 된다 그쵸 아 근데 데미지가 살짝 아쉬웠다 쟤는 무조건 죽을거니까 이 아래부터 생각해 밑에 4칸이었거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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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아 좋겠다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었는데?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죽어요 85%를 피했어? 빠지면 안 돼 이건 진정한 강철이다 쟤 살아남았어? 아, 아까 그걸 처리 못했어? 아, 내 길을 떠나 누군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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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걸 어떻게 하지? 그거를 어떻게 하지? 그거만 살려줘 그거만 살려줘 죽을 수 없다고 죽을 수 없다고 죽을 수 없다고 우리가 없을 수 없을 수도 있었나? 다음 턴에 이거를 파괴해야 되는데 여기 엄폐일 곳이 너무 없거든요 그 잘못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생각해도 이게 안 닿잖아 아 이게 살짝 두 명이 두 명 맞을 수 있는 건 괜찮은데 한 칸 때문에 발톱부터 죽여 와 넌 풀렸죠? 50%의 확률 용이 내가 된다? 어차피 어차피 노원패야 용이 간다 내가 된다 회피했는데 살았어 여기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지원 프로토컬 강철 니 값 하나 맞네 사이밍아 맞추겠어 대단 역시 제발 제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잠시만 내 삶은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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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피통이 있네? 아 나 저거 한방에 파괴되는건줄 알았는데 피통이 있네 이거 어차피 미션 실패라 그냥 막 갔어요 어차피 미션 실패가 다시 해야될 것 같아요 피통이 쐈네 콤만더. 너무 늦어. 아일리엄이 트랜스미션을 끝냈습니다. 우리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일리엄이 트랜스미션을 끊겼습니다. 콤만더. 하지만 아직도 아일리엄이 트랜스미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넷. 아일리엄이 트랜스미션을 마실 것입니다. 아아악 뭐야 아 이거 그냥 미션 다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나 임무치...팔턴이면은... 다 죽으면은 다시...미션 다시 할 수 있겠죠? 다 죽읍시다 다 죽으면은 다시 할 수 있을거야 여기 발탄한 맥도 있었는데... 맹후의 죽음을 본 잡냐는 결국 미쳐서 팀킬을 했다 다 죽었어 야 죽는 것도 제대로 못해 죽었다 인물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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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1루만 다시 하려고 했던건데? 내가 저장을 안해놔서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될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아까 그 지우개 어세신부터 다시 해야될수도 있어요? 거기가 마지막 저장지점이던데 다 죽네 자동저장 2시 자동저정 캠페인 1 2시 자동저정 캠페인 1 그 와중에 왓이님 부활했는데 또 죽음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임무 다시 시작은 없고 죽으면 병사들이 전부 죽은채로 그냥 게임이 끝난다 라는거를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벤트에서만 임무 다시 시작하기가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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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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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오케이 확인했어 사진이 뭐야 다 죽어있는데 다 죽어있는데 아닌데 아 아까 죽은거 이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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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 죽음을 경험한다 트레이서랑 토북님이랑 유대를 맺었다는데요 이곳 이거 어떻게 이제 게릴라작전 뜨기전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와미시장 뜨지 않았나 이제 게릴라 작성은 딱 뜰거에요 아니 이거 약간 커플 메이커인거 같아? 약간 게이로 지으니까 레인보우 커플이 맺어지더니 여기 좀 달라지네? 높은 경기 엑스컴 이무신의 유명한 상태가 될 수 없으니까 과학자 미국의 유명한 상태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컴퓨터 타이칸과 센은 우리의 스크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сол료들에게 기업을 사용해야 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디서 보는 조합인데? 저장 저장 일단 저장 아 너무 빡세다 유유 유유 아까 아니 잠깐만 우리 그 추모 사진 삭제합시다 이거 왈구 이거 왈구 도시 미리 보는 여러분의 추모 사진입니다 그는 헉대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환유합십시오 기삭자 그의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X나 흐흐흐흐 아니 얘 X나 흐흐흐흐흐흐 Jetzt 아 얘 X나 흐흐흐흐 gev찍었네 내가봐도 흐흐흐흐흫흐흠 이제 알았다 미션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았다 누가 의료킷 하나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의료킷이 없는 이게 나중에는 해킹 늘려주는 템도 나오거든요 근데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게 게임이 쉬워지려면 무기 같은 걸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레벨업은 둘째 치더라도 무기, 방어구, 그램닌, 척탄, 칼 이런 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몇 개를 풀었는데 그걸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게릴라 전술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학교, 훈련센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조졌습니다 자체, 자체 하드 뭐죠 사령관이 좀 빡센 난이도인데 더 빡센 난이도 이번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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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자는 뭐야 정, 정하자는 뭐야 아까 이거죠 컨테이너 폭발까지 7톤까지 여기 가야 되는 게 이게 제일 버튼입니다 척탄이 있어야 됩니다 셰어부터 달리자 인초 도도 더 쉬워보이는 건 왜일까 너무 힘들다 아 제발 잠행중이니까 발견 늦게 될거에요 일단은 더 다가올 것 같은데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이것만 넘으면 되거든 제발 정사 오오 Wireless 면역도 괜찮은데 그냥 면역 아.. 미안해.. 아..X됐다 이거..아.. 아 이거 잡냐님 대트롤 했는데 이거 일단 중독 쓰는 애는 죽여야 돼 무조건 무조건 다가 어 잠깐만 이거 7뎀 뜨면은 한방 나올 수 있거든요 블레이드 마스터로 플러스 1되고 딱 7뎀만 뜨네 이러면은 6뎀된대 이러면 쥐땐 이러면 이러면 진짜 개쥐땐건데